1988년 4.26 총선은 한국 최초 여소 야대 국회를 만든다. 여당 대 야당은 125석 대 174석이다. 민정당 34%, 평민당 19%, 민주당 24%, 공화당 15%를 만든다. 민정당 125석, 평민당 70석, 민주당 59석, 공화당 35석이다. 전국의 주도권은 김대중에게 넘어간다. 1988년 노태우의 7.7 선언은 북방 외교를 추진한다. 북한을 경쟁과 대결의 적대적 대상이 아닌 통일을 위한 동반자.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본다. 북한 김일성의 반응은 싸늘하다. 올림픽 전에 한국은 헝가리와는 수교를 맺는다. 한국은 6억 달러의 상업차관 경제원조를 제공한다. 김우중과 박철원이 남북관계 개선에 공헌한다. 이 모든 것이 쇼였다. 방북 인사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하면서 온 나라가 살벌한 공안 전국이 된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확실한 건 제도가 아니라 민심을 얻는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1988년 3월 60은 소선구제 선거법을 제정한다. 이전에는 한 구에 두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선 거구제였다. 공고한 지역 기반을 가진 3야당은 소선구제를 지지한다. 민정당이 오만과 오판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소선구제를 지지한다. 그러다가 총선에서 대패한다. 헌정사상 첫 여소야대 국회가 된다. 오공청문회, 광주청문회,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그 사람의 입을 보지 말고 손을 보라. 나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들을 용서한다. 그들은 하나도 안 변했다. 결국 그들은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다. 나는 나를 위해 그들을 용서했다. 전두환은 퇴임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설치한다. 전직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다양한 형태로 국정에 관여한다. 장관급 사무총장, 35명의 원로의원 등을 가진 비대한 기구가 되어 전두환은 상황행세를 한다. 노태우는 홀로 서기를 시도한다. 1988년 3월의 총선 민정당 공천 결과를 보면 권익현, 권정달, 김상구 등 오공실세들이 대거 탈락한다. 전국구에서는 박철원 정책 비서관 등 월계수의 멤버들이 대거 등록되고 이재영 전 국회의장과 노신영 전 국무총리가 탈락한다. 전두환의 동생인 새마을운동본부 전경환이 각종 권력형 비리로 구속된다. 총선 전에 구속해서 총선 여론을 유리하게 하고자 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지금은 폐지된 없어진 행정기구이다. 국가원 정책과 노신영 전 국회의원 중업에서